자 두번째가 병렬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일 먼저 이제 전학관계를 따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기는 원칙이 뭔가 하면 전압이 어떻게 되는지를 일단 먼저 따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번째가 뭔가 하면 전류가 어떻게 되느냐 왜 전압전류 곱하면 무조건 뭐 나와요 전력 나오잖아 전기 에너지가 나오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뭐부터 따진다 전압부터 따져야 돼요 왜 전이차가 없으면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흘러죠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전압이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 보셔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 실무 쪽에서 일을 하시더라도 똑같아요 전압을 일단 따지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공무원이나 군무원이 되셔가지고 다른 데서 입찰 서류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설계 도면이라든지 들어오면 이런 것도 검토하셔야 되잖아요 검토하실 때 가장 기본이 뭔가 하면 전압부터 따져 보셔야 돼요 전압 전압을 따져야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니까 전류가 나오거든 전기는 원칙이 뭔가 하면 내가 따질 때 일단 처음은 뭐부터 따진다 전압부터 따져야 돼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기를 사거나 어떤 걸 하더라도 제일 먼저 뭐부터 따져야 되는가 하면 전압부터 따져야 돼요 전압이 이게 교류 전압이냐 직류 전압이냐 이것도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전원을 투입해 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전압을 맞춰서 투입해 줘야만 어떠니까 전류가 정상적으로 흐르면서 부하를 통작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전압부터 따집니다 그럼 병렬에서 다시 전압을 따져 볼게요 여기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죠 그러면 이 플러스가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가죠 이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가죠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어떻습니까 이 전압하고 그렇죠 같아지죠 자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가 여기로 가요 마이너스가 또 이쪽으로 가요 이 전압 3개가 다 어떻습니까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병렬일 때는 어떻다 V나 V1이나 V2가 같죠 그럼 병렬에서는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된다 그렇죠 전압이 일정하다 전압이 일정하고 저항이 바뀌어요 전압은 일정한데 다시 오메 법칙 볼게요 전압이 일정해요 야가 안 바뀐다라는 소리죠 바뀌는 게 뭐만 바뀌어요 야가 바뀌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이걸 일정하게 유지해 주려고 하면 전류가 바뀌어줘야 되잖아 그렇죠 어떻게 바뀌어줘야 돼요 저항값에 반대로 바뀌어줘야 돼요 그러면 저항이 크면 전류는 작게 흘러야 되고 저항이 작으면 많이 흘러줘야 되거든 그래서 전기이론 수업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직렬하고 관련이 있는 저항은 무슨 저항이라고 했습니까 절연 저항이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항이 크면 클수록 전압이 커져야만 어때 그 절연을 파괴할 수 있다 했잖아 그래서 직렬하고 관련이 있는 것은 절연 저항이 되기 때문에 커져야 되거든 저항이 저걸 테스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매거 절연 저항개라고 그렇게까지 넘어가면 전기공학이 되는 거고 그걸 빼고 그냥 저것만 가지고 물어보면 전기이론이 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 공채 보실 때 전기이론하고 전기공학의 차이가 없는 것 같으면서 차이가 커요 차이가 큰 것 같으면서 또 차이가 별로 없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병렬일 때는 병렬일 때는 지금 전압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류가 나오죠 그렇죠 이 전류가 어떻게 된다라는 소리예요 이쪽으로도 흘러가는 전류가 있을 거고 이쪽으로도 흘러가는 전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전류의 값을 합친 거하고 이거하고 같아야 되죠 이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KCL 키로이호프의 전류법칙 이 점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다 자 그러면 i는 i1 더하기 i2가 되죠 그러면 i의 값은 뭐예요 rt분의 v이고 i1은 r1분의 v1이고 i2는 r2분의 v2죠 그렇죠 그러면 rt분의 1 곱하기 v라는 소리죠 rt분의 v라는 말은 이거에 뭐와 같습니까 v랑 같죠 그러면 이거 이거 날라가면 되죠 그러면 이 값을 계산하려고 하면 rt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과 같죠 그렇죠 그러면 이 값은 뭐예요 r1 곱하기 r2분의 r1 더하기 r2죠 rt분의 1이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되죠 그러면 r1 곱하기 r2는 rt의 r1 더하기 r2랑 같으니까 rt의 값은 얼마예요 r1 곱하기 r2죠 그러면 이것은 뭐하고 같은 거예요 r1 곱하기 r2 일과 같은 거죠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병렬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 첫 번째는 무조건 뭘 알아야 된다 전압이 일정하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rt의 값은 더하기 분에 곱하기로 놓는다 하는 걸 알면 되죠 그렇죠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그러면 세 개짜리는 왜 계산합니까 했잖아 세 개짜리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원래 자리가 r1 자리잖아 지껏 빼면 되죠 2 자리에 3 자리에 3개니까 세 개를 더하면 돼 분에 뭐예요 세 개 곱하면 되죠 이걸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분의 1이라고 풀더라고 그게 편하면 그렇게 푸셔도 돼요 그게 편하시면 근데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세 개짜리든 네 개짜리든 다섯 개짜리든 뭐 전혀 관계없이 이렇게 맞춰서 푸실 수 있잖아요 이게 계산하기에는 시간이 어때요 훨씬 줄죠 분의 1 더하기 분의 1 더하기 분의 1 더하기 이렇게 계산해 나가는 것보다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뭔가 하면 만약에 동일자항이 되면 어떻게 rt는 n의 분의 1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저항을 병렬로 많이 연결하면 많이 연결할수록 합성저항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개념을 잡으실 때는 요 계산 일일이 하는 요것보다는 뭘 일단 개념을 잡으셔야 되는가 하면 동일 값을 넣었을 때 커지냐 작아지냐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근데 무조건 뭘 잡는가 하면 공식만 막 딥다 외워가지고 막 시험에 실제로 나온 거 보니까 저항이 막 요렇게 여러 개 가면 그죠 직병렬로 요렇게 붙어 있는데 요렇게 붙어 가지고 막 되어있는데 요서 요까지도 요렇게 저항 붙어 가지고 막 요렇게 되어있는데 와 이걸 우이 푸노 이라죠 그죠 그럼 보자고 일단 요 세 개는 어떻게 되요 저항값이 같으면 3분의 1값 넣을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요값하고 요값이 뭐예요 직렬이죠 그럼 요것도 계산해 주면 이 항상 보면 같게 만들어 주거든 그러면 두 배 넣어오잖아 그러면 요거하고 또 계산해 보면 2분의 1배라 요거하고 계산하면 내놔 두 배라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많이 풀다 보면 어떻는가 하면 이거 곱하기 2하면 다 바로 넣는다는 거 알아 그래서 문제를 많이 푸는 거라고 근데 이런 문제들을 빨리빨리 풀라 그러면 뭐가 돼야 된다고 동일 저항의 때 배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근데 이걸 모르니까 어때요 막 밑에 풀이 본 거 살짝 크니까 와 이 사람이 할 짓이 아닌데 이런 부리잖아 한꺼번에 풀라니까 문제가 된다고 한꺼번에 풀라니까 근데 요런 식으로 요렇게 묶으면서 그냥 풀어버리면 금방 나와요 이런 문제들이 힘든 문제들이 아니거든 근데 왜 힘들다라고 느끼는가 하면 모든 풀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꺼번에 풀어놨잖아 이런 문제들 똑같아요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풀이 쫙 봐보면 똑같아 한꺼번에 다 막 적어놨어 와 적은 사람은 또 대단해 내가 같으면 글이 안 적는데 그러니까 책을 안 적잖아 내가 그죠 게을러서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해를 하시라는 거라 자 가장 중요한 거 다시 정리합니다 직렬일 때는 뭐가 일정하다 전류가 일정하지 전류가 일정하기 때문에 합성 저항은 동일 저항으로 해주면 몇 배가 된다 N의 배가 된다는 거 이게 원칙이라 그럼 전류가 일정하기 때문에 전류계는 반드시 뭘로 걸어야 된다 직렬로 걸어야 된다는 말이거든 그러면 전류가 일정하니까 뭐가 분배될 수밖에 없지 전압이 분배될 수밖에 없다 직렬일 때는 오케이 그러면 자 병렬 다시 와가지고 병렬은 원칙이 뭐다 전압이 일정하지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뭐가 분배가 돼야 돼 그러면 그치 이제는 뭐가 분배가 된다 전류가 분배가 된다 전류가 분배되는데 전압은 일정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에 대하여 분배가 되는 거야 전압에 대해 가지고 전류가 분배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전류는 어때 전압이 반비례하죠 반비례하니까 R1의 값을 구하면 어때 평균치는 똑같죠 총량 더해가지고 개개를 더해가지고 총량을 나눠주면 평균치 무조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반대니까 뭐예요 반대로 곱해줘야 돼 비례할 때는 지껏 곱하지 그래서 R1 구하려고 하면 R1을 곱해야 되고 R2 구하려고 하면 R2를 곱하는 거라고 지금 반비례하니까 뭐야 R1을 계산하려고 하면 R2를 곱해야 돼 그러면 어떻다 이 값이 2가 크면 클수록 R1에 흐르는 전류는 더 커지잖아 그래서 접지 저항을 줄여놔버리면 어떻게 돼 접지 쪽에 흐르는 전류가 무조건 어떻게 된다는 소리라 많이 흐를까 아이가 접지 저항을 줄이면 줄일수록 여기에 접촉되는 쪽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니까 작게 흐르잖아 여기에 더 많이 흘러버리니까 그래서 접지 저항을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작게 해야 되는 거라 근데 이 접지 저항을 측정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가 뭐라 어스테스트기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가 브릿지로 한다 했잖아 브릿지로 그래서 브릿지 평형 조건을 배웠잖아요 뭐 하면 돼 대각선으로 곱한 값이 같아지면 되잖아 그죠 자 그러면 I2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러면 병렬이니까 당연히 전압계는 뭘로 걸어야 된다 병렬로 접속을 해야 되는 거라 그러면 I2는 지금 전류가 바뀌는 거죠 전류가 바뀌기 때문에 네 번째가 뭔가 하면 분류기거든 분류기 저항은 어떻게 접속해야 된다 병렬로 접속해야 된다 그래야 전압이 일정해지면서 뭐만 바뀌니까 전류만 바뀌니까 1 2 2 2 3 2 3 2 3 4 감사합니다.